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겉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대통령과 거대 야당 사이에 대치정국은 내년 총선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오늘은 먼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넘긴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에 탈의료기관하는 국민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호사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할 거란 우려가 나온 지역사회 문구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업무 영역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것 외에도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절로 제한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이 시행될 경우 전체 의료체계가 흔들린다며 의료법을 개정해서 간호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은 양국법처럼 재투표 절차를 통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김건희 특검법에도 부정적이어서 내년 총선까지는 거대 야당과의 충돌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